7월 7일 연중 제13주간 금요일 입당송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본기도 하느님 천상은 종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이사악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사악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장세기 23장 1절에서 4절 19절 24장 1절에서 8절 62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해수이다 사라는 가난 땅 키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난 땅 마무래 곧 헤브론 맞은 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안에 사라를 안장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사태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난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사하게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세월이 흘러 이사악은 부에르 라하이 로이를 떠나 내겹당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사악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사악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사악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사악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사악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사악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자해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위협을 누가 말하리요 그 모든 찬양을 누가 전하리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행복하여라 공정하게 사는 이들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저를 찾아오시어 구원을 베푸소서 제가 당신께 뽑힌 이들의 행복을 보고 당신 민족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며 당신 소유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알렐루야 복음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제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마테오라는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의 두 개의 시선,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목소리, 두 개의 손길의 엇갈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으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테오를 바라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며 만나온 길이셨지만 그 중에 세간장 마테오를 만나 마테오의 마음 안에 박혀있는 가시 동족을 배신하고 돈만을 쫓아 살아온 그의 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든 가시가는 상처로 마테오가 제의식과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음을 바라보십니다 반면에 바리사이들은 마테오의 겉모습, 고급진 옷차림과 그가 있는 세간에 쌓인 돈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마테오의 내면을 잠식한 어둠과 아픔을 바라보시며 가엾은 마음이 드십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마테오와 그의 동료들이 있는 식탁에 함께 자리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못마땅한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상처받은 마테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며 자비로이 부르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힘차게 뻗으시어 마테오를 다시 일으키시고 죄의 상처로 얼룩진 과거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 새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 자신에게 베풀어진 자비를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자비를 실천할 기회의 내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반면에 바리사이들은 그저 비난의 목소리로 그를 끊임없이 단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죄인일 뿐인 그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 곁에서 사라지도록 거부와 심판의 손으로 그를 막아 세웁니다 그가 끝까지 과거의 어둠 속에 얽매여 있기를 그대로 죄로 인한 상처에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바리사이들의 시선과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 목소리 속 비난의 어조를 들으시고 매무찬 손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호소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들은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을 위해 바친 희생제물을 희생제물을 그들이 수없이 많이 올려온 제사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작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회개를 바라고 다시금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고자 하시는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하느님의 마음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자비를 잊은 바리사이들이 자신들은 완전 무결한 척 진단을 내리는 의사행세를 해서는 안 됨을 하느님을 모시면서 누군가를 단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인간이란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히려 우리 역시도 우리가 품고 있는 남모를 죄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환자일 수 있다는 것을 예외 없이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자비로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기꺼이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에 가시 하나는 품고 살아갑니다 가시가 빠지고 사라졌을지언정 그 상처로 인한 흉터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테오에게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자비로이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빼내어주시는 죄로 인한 상처를 낫게 하시는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살아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자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뻗었던 자비로운 손길을 떠올리며 나 역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자비의 손길을 기꺼이 힘차게 뻗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안에서 만나게 되는 상처를 이겨낸 흉터를 지닌 사람들 여전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 날의 잘못과 아픔을 이겨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두에게 친절하기를 축복하기를 자비롭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만찬의 신비는 예수의 봄이시며 십자가의 신비는 예수의 빛이다 거룩한 빵과 포도주 우리들의 양식 생각하신 우리 저 늘 함께 하소서 교회의 신비는 예수의 봄이시며 이 평화의 신비는 예수의 빛이다 우리가 먹는 이 빵은 경제를 이룬다 이제 내 둘레에서 사랑이 자란다 영성채송 내 영혼아 주님을 잔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잔미하여라 영성채후 기도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채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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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